그 질문 사항이 있어서 이제 해드리면 일단은 오늘 그 공부 계획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은 행정법 하시는 분들은 절차법 그 다음에 보상 배상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 풀어주시면 돼요. 위약서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오늘 테스트는 30문제입니다. 파트는 절차법 파트랑 법정이 아니에요. 판례. 절차 파트랑 보상 그 다음에 배상. 세 가지 파트입니다. 세 가지 파트. 그 판례해주고 30문제 오늘 30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출이나 그 요약서 아니면 진모 이렇게 좀 같이 결합해서 공부하세요. 쉬는 시간마다 문제 개수 올려주시고 쉬는 시간마다 자기가 푼 문제 개수 올려주시고 그 초보자들은 하는 방식은 10분, 3분, 7분, 10분입니다. 초보자들은 10분, 3분, 7분, 10분. 저기 부족소리가 좀 이따 시간대로 울립니다. 10분, 3분, 7분, 10분. 10분은 다시 볼 선지만 빨리 체킹하는 거예요. 다시 볼 선지만 빨리 체킹하는데 문제 개수는 20문제. 10분의 20문제입니다. 다시 볼 선지만 이렇게 체킹하는 거예요. 다시 볼 선지만 체킹하는 것 20문제. 3분은 정답 확인. 정답 확인만 하는 거예요. 3분. 그 다음에 7분은 방점 찍힌 것만 보는 겁니다. 방점 찍힌 것만. 방점은 어디다 찍어요? 선지 옆에다가. 문제번호 옆에가 아니라 선지 1, 2, 3, 4. 선지 옆에다가 조그맣게 찍으면 돼요. 간단하게 찍어주시고 7분에 걸쳐서 방점 찍힌 거 다시 OX 판단해 보시고 OX 판단하시고 애매하면 무조건 방점을 가능한 한 찍는다.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정말 확실하면 찍지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애매하거나 모르면 다 찍는다. 많이 찍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3회독차에는 방점 2개 찍힌 것만 보는 거예요. 방점 2개 찍힌 것만 보고 해설에서는 틀린 것만 잠깐 보시는 거예요. 이 단어 때문에 틀렸구나.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니라 틀린 것만 10분이니까 시간이 없죠. 다시 10분, 3분, 7분, 10분으로 하시면 돼요. 처음 10분은 다시 볼 선지만 빨리 보시는 거고 다시 볼 선지만 빨리 체킹하는 거예요. 3분은 정답 확인, 7분은 방점 하나 찍힌 거 OX, 10분은 방점 2개 찍힌 거 좀 자세히 보는 거예요. 좀 자세히 보는 거. 해설도 좀 보고. 그런데 10분, 3분, 7분 할 때는 안 돼요. 해설 볼 시간이 없어요. 해설 볼 시간이 없고. 초보자 대한 얘기고 공부가 지금 한 10회독 이상 된 수험생이 꽤 있어요. 10회독 이상 된 수험생들은 지금 가끔 여기 보면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저번에 어떤 수험생들 질문하든지 하는데 왜 3회독이 아니고 어떤 애는 1회독이냐. 걔는 암기하는 겁니다. 걔는 한 15회독, 20회독 한 거예요. 지금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한 15회독, 20회독 했기 때문에 해독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1회독하면서 자기가 다시 봐야 할 질문 위주로 암기하기 때문에 1회독 하는 겁니다. 저는 1회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암기에 들어가려면 해독이 좀 들어가야 돼요. 한 10회독 정도 돌아가면 암기할 수가 있죠.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회독 이상 된 수험생들은 어느 나라든지 그냥 해독만 돌려도 돼요. 그건 재생을 위해서 방점 하나 이상 다시 확인하겠다. 그러면 쭉 해독만 돌려주고 빨리. 그다음에 이번에는 암기하겠다라면 방점 3개 이상 찍힌 것만 주로 암기하시면 돼요. 10회독 이상 되면. 그때는 해설도 꼼꼼히 봐야죠. 해설도 꼼꼼히 봐야 됩니다. 해설도 꼼꼼히 보시고. 수험생마다 수준에 따라서 해독 목표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초보자들의 경우는 10회독이 목표예요. 빨리 10회독 땡기기 위해서 속도가 좀 더 증시되죠. 그런데 10회독 이상 되면 속도보다는 암기, 선지암기, 비교, 선지 간의 비교 이런 데 좀 더 시간을 써야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0회독 이상 한 사람들도 가끔은 한 번은 돌려줘야 돼요. 가끔은 어느 정도냐. 큰 텀에서 한 번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과목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럼 두 달 텀이면 두 달 텀 이렇게 해서 한 번은 해독을 쭉 돌아가 주셔야 돼요. 기본서랑 기출 번갈아 해독한다는 데 어떤가요? 물론 기본서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속도가 기본서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만 되면 기본서 추천이죠. 물론 기본서 추천입니다. 속도만 되면 기본서 추천. 그런데 속도가 안 되기 때문에 기출이나 요약서 이렇게 가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기본서로 하는 거죠. 여기서도 공부 좀 잘하는 수험생들은 기본서로 많이 합니다. 특히 7급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성이 좀 더 더 있어졌어요. 옛날에 비하면. 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죠. 전공과목은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7급은 7급은 기본서 있는데 10일 정도는 너무 많이 걸려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기본서 권장할 때는 1시간에 100페이지 정도예요. 그래서 1시간에 100페이지가 작년 겨울철에도 있었어요. 12월 달 이때쯤에도 보면 1시간에 100페이지 공부를 하시고요. 그래서 기본서 10일은 너무 오버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서도 이게 데스킨무 방식으로 하는데 한 하루 정도에 걸쳐 다 읽더라고요. 하루에 걸쳐서 다 읽을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서 읽는 방식이 잘못돼서 그래요. 잘못돼서 그러죠. 그다음에 기출도 많이 안 풀어서 그래요. 기출 많이 풀면 푼 상태에서 기본서 보면 좀 잘 돌아가죠. 애운다는 생각으로 읽어서 그런가요? 그러겠죠 아마도. 당연하죠 그렇죠. 애우는 것은 좀 수준이 올라가야지 애울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기출도 그랬잖아요. 한 10회독 한 다음에 암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물론 암기가 제일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회독하는 이유도 암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선지를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회독 돌려서 좀 속아낸 다음에 암기라는 얘기입니다. 회독을 많이 돌리다 오면 개수가 줄 거 아니에요. 개수가 줄이면 그 다음에 암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독의 목표가 회독 그 자체라기보다는 암기라든지 정리를 한 듯 받침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암기는 주로 어려움을 암기하잖아요. 쉬운 건 잘 암기 안 하니까. 그런데 또 이게 암기만 너무 또 하다 보면 너무 이제 회독을 또 안 돌려주면 뻔한 내용 시험장 가서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텀에서 한 번씩은 초조한다. 큰 텀에서 두 달이면 두 달. 이런 계획상에서 한 번씩은 초조화 돼요. 그다음에 시험보기 한 달 전에 한 번은 초조화 되고 쉬운 내용 다 쭉 한 번 흘러줘야 되고 한 번 정도는. 그 다음에 너무 많은 회독을 하면 또 시간 낭비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출만으로 안 되나요? 픽노트 같이 봐야 되나요? 초등학교 애들도 아니고 다 봐야지. 합격을 목표로 해요? 아니면 시험장 가는 걸 목표로 해요? 합격을 목표로 하면 다 봐야 되죠. 기출만으로 안 되나요? 아이고 무슨 기적을 바라나요 지금? 픽노트도 같이 봐야 돼요? 당연하죠. 무슨 기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세게 공부해야지. 기출만 가지고 되나요? 픽노트만 같이 봐야 돼요? 기본수도 봐야 된다니까. 잘한다면.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한국사에서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옛날에 비하면 모의고사 강조를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기출과 요약서는요. 모든 시험에 진짜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냥 정말 모든 감옥에 모든 시험에 중학교 고등학교든. 중학교 때는 그렇게 안 하셨나요? 중학교 때 문제만 푸셨나요? 요약서 그래도 좀 보시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중간고사 때도. 중학교 고등학교 중간고사도 보는데 지금 이 시험은 중간고사보다 훨씬 양도 많고 또 중요한 시험인데 뭐 하나만 본다는 건 넌센스죠. 그건 안 돼요. 10회독을 어떻게 가는가 열심히 가야죠. 지금 여기는 20회독 한 수험생도 엄청 많아요. 너무 초반에 늦게 돌려서 그래요. 그러면 10회독 돌리는 거 어렵지 않은 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30분에 20분지 3회독이거든요. 10분, 3분, 7분, 10분에서 3분 빼면 3회독인데 그러면 90분 단위로 하면 몇 문제가 나와죠? 60문제가 나와요. 60문제. 그런데 하루에 90분이 10시까지 하면 7번 나오고 8시 반까지 하면 6번 정도 나와요. 만약에 6타임을 이렇게 한다, 90분씩. 그러면 6, 6은 36이죠. 360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기출이 한 2천문제면 6, 1, 7이러냐, 6, 1? 6, 1이면 3회독 하는 거예요. 6, 1이면.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돌려주고. 2주 단위로 하면 7, 8회독은 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2주 단위로 하면 7, 8회독은 해요. 그러면 10회독 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 지금 30회독 하나 해도 꽤 있을걸요. 잘 안 해도 20, 30회독 하나 해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지금 암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해요. 모의고사도 추가하고 지금. 전공과목들은. 난이도가 높은 전공과목들은 모의고사도 추가하고. 그런데 뭐 이제 요새 국사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국사 이런 건 그렇게 안 하죠. 그래, 학교 가려면 관대해지면 안 돼요. 그 말은 맞이. 명예성박안이 한 말이 맞이. 수험생으로서 그냥 살려면 뭐 대충 하세요. 그런데 학교 가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 7급은 더 말할 것도 없고. 9급 수험생들도. 자꾸 약해지면 어떻게 경쟁에서 이기겠습니까? 30명 중에서 1명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반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반에서 1등 하는 게 쉽습니까? 30대 1은 되잖아요. 그런데 뭐 30명에서 1등을 할 사람이 이것만 가지고 안 되나요. 이렇게 어떻게 꼼수 없나요. 이러는데 꼼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고 회동 많이 돌리고 암기 많이 하고 비교 많이 하고 시간도 되면 모의고사도 좋은 모의고사도 풀고 이래야지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국어 문학은 작품 양치가 더 효율적일까요? 저거는 옛날에 잘했던 분들은. 고등학교 때 문학이나 이런 걸 잘했던 분들은 양치기가 되죠. 양치기 하면 다시 감이 올라오죠. 그런데 원래 못했던 분들은 양치기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소화 불량에 걸리지. 원래 문학을 못했던 애들이 양치기 한다고 되나요? 강의를 좀 들으셔야 돼요. 옛날 중고등학교 때 문학을 못 했다고 강의를 들어야 돼요. 왜? 주파수가 안 맞아. 출제자랑 나랑 주파수가 지금 안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부터 한 다음에 양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내가 문학 잘했다. 그러면 이제 그 애네들은 신체 말로 감이 있는 거거든요.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출제자랑 나랑. 그러면 양치기로 하면 그동안 좀 둔감했던 감이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양치기 하는 게 효율적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고등학교 때도 모델 때 내가 지금 양치해간다고 감이 생기나요? 그렇진 않지. 비교할 부분만 찝어주는 테마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습니다. 족보체로도 많이 했고 그렇게 하죠. 또 마지막 강의도 그렇게 할 예정인데 필요하죠. 입지가상 8호봉도 있네요. 8호봉은 뭐 하시다 이렇게 8호봉이 됐어.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도요. 기출이 양이 많지 않잖아요. 개수가. 그렇기 때문에 기출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공직선거법 조항이 더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 지자론도 그렇잖아요. 기출이 많이 있으면 좀 괜찮은데 그래도 헌법이나 행정법이나 이런 감옥에 비하면 기출 개수가 적잖아요. 그러면 법조문을 더 많이 추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론 기출이 얼마 안 되니까 기출이라 씹어먹을 정도로 해줘야 되고 공직선거법 조문을 많이 보셔야죠. 조문은 거의 구구단에 오듯이 계속 보고 보고 또 보는 수밖에 없어요. 족보강의가 보통 그런 취지로 강의를 했어요. 취지로 좀 하고 앞으로도 좀 몇 번 더 그런 유사 강의가. 작년 12월에 했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회차가 줄겠죠. 회차가 줄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축약해서 하고 12월이나 11일을 했던 족보강의는 약간 긴 테마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적인 질문 없나요? 하여간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심리적으로 좀 유축돼 있잖아요. 유축돼 있는데 그럴수록 좀 즐겁게 사셔야 돼요. 이게 솔직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우울증이 문제겠더라고요. 전 국민 우울증 걸려서 이게 진짜 그 뒤에 오히려 더 마이너스고 더 심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어떤 면은 우울증으로 죽고 생활이 파괴돼서 죽는 이런 사태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 이것 때문에 핑계돼야 되잖아요. 정당한 핑계가 되잖아요. 정당한 핑계가 되니까 공부 안 하고 있다가 떨어지면 그것도 우울증 걸려요. 또 자기 탓도 아니고 자기 탓이면 솔직히 우울증이 안 걸려요.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게 내가 아니라 상황 탓을 하면 우울증 걸려요. 내 탓이 아니라 이게 코로나 때문이었어. 이러다 보면 그곳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떨어졌고 그러면 더 우울증 걸리죠. 그래서 우울증이 좀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도 힘들어도 좀 즐겁게 즐겁게 생활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밝아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일부러 그러니까 더 밝아지더라. 사람이 웃음도 많아지고. 또 그렇게 바뀌었어요. 저도. 아니, 제 처음에 저도 이게 코로나 자고 있으니까 우울증 걸리더라고. 수험생 봐도 걱정스럽고 저도 걱정스럽고. 내가 걸려서 혹시 전파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상상이 있잖아요. 혹시 나 때문에 애들 전파되면 어떻게 되나. 별 희한한 상상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우울해지죠, 사람이. 그러다가 요새 좀 극복해서 오히려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 지금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조심은 엄청 해야겠지만. 그래서 제일 걱정스러운 게 수험생들 우울증이에요. 차라리 물론 조심 엄청 하셔야 돼요. 손 많이 닦고. 저도 한 손 10번은 닦는 것 같아요, 진짜. 10번 이상 닦아요. 저렇게 청결관념에 추천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나서는 손 10번 닦고 컴퓨터도 핸드폰도 한 하루에 3, 4번씩 닦아요. 닦고 있는데 조심을 하되. 그럼 즐거운 생활을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법원직 준비생인데 과목이 많아서 회도는 그렇죠. 10회독 하고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시면 돼요. 10회독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6개월이면 끝나요. 원래 6개월 정도 걸려요. 초보자들이, 알생 초보자들이. 기본강의 포함해서. 기본강의 포함해서 7급이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작년 저희들이 7월에 시작했는데 7, 8, 9, 10, 11, 12 이런 게 애들 10회독 다 하더라고요. 기본강의 포함해서요. 10회독 하고 그다음에 정리함 게 들어가는 거예요. 10회독 했으니까. 그래서 10회독 먼저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2주 단위로 하면 제 생각에는 7, 8회독 합니다. 7, 8회독 하니까 세게 땡기세요. 힘들어도 세게 땡기셔야 돼요. 몇 십 후 받은 그 영상 학생들이랑 정들었어요. 오, 맞아요. 그분들 거의 많이 합격했습니다. 영상기적으로. 엄청 많이 합격했어요. 그게 설날 영상인데 거기 나왔던 애들 대부분 합격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국제법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국제법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 영역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쉬웠는데 지금 문제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출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출은 씹어먹을 정도 해줘야 되고 추가를 좀 해줘야죠. 그래서 신국제법이라도 이런 책 같은 거 추가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모의고사 같은 건 좀 찾아보서 봐서 여러 선생님 모의고사 같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문학작품 내용 분석지로 해야 되든 시간 내에 못 풀죠. 물론 다른 과목을 빨리 풀면 돼요. 다른 과목을 빨리 풀 능력이 있으면 문학작품 분석해서 풀어서 거의 맞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좋죠. 다른 과목도 늦게 풀고 다른 과목도 분석적으로 풀고 문학도 분석적으로 풀고 시간 내에 못 풀죠. 그래서 감으로 풀 수 있는 과목들은 가능한 감으로 푸시고 빨리 푸시고 시간이 남으면 문학작품을 분석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다른 과목을 빨리 푸느냐 국사라든지 다른 정옥 과목을 빨리 풀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렇다면 문학을 분석적으로 푸셔도 되죠. 한 과목이 연타로 푸셔야 돼요. 제가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주면 2주 이렇게 1주면 1주 이렇게 풀어야지 여러 과목을 같이 진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 과목을 같이 진행하는 것은 경제에 올랐을 때 한 20회독 정도 해가지고 urm, rd 옆으로 다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나면 하루에 여러 과목을 저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시야 얼마 안 남아서. 국회직, 그렇죠. 강론직. 그런데 국회직은 좀 어려워서 진모를 봐야 할 텐데요. 제가 걱정이네요. 국회직은 난이도가 있잖아요. 법 난이도가 헌법이든 행정법이든. 그래서 기출을 가지고 커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스파라타바나 애들 중에서 학객생이 작년에 6, 7명 나온 것 같은데 국회직. 그 사람들 보면 헌법이나 행정법 한 88에서 90이 나오거든요. 거의 다 진모를 본 사람이. 기출을 봐가지고는 국회직은 한계가 있어요. 좀 보완을 좀 하셔야 돼요. 국회직 준비하실 마음이 진지하면. 영어 독회 알아서. 지금 수준에 따라 틀리죠, 물론. 영어 독회. 몇 점인지를 알아야지 알지. 그냥 일반 논적으로 답하기 좀 힘들죠. 물론 독회는 꾸준히 하긴 하셔야지. 어떡하겠어. 그런데 이제 목표가 몇 점이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과목과의 관계. 다른 과목이 점수가 좋은지 안 좋은지. 좋으면 영어를 만약에 막 커버만 하면 된다라면 점수 올리는 포인트만 하면 되는 거지. 단어나 문법 같은 점수 올리는 포인트만 하면 되고. 독회, 어려운 독회는 지금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쉬운 독회이지로 하고 그래야죠. 하여간 다들 파이팅 합시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0분이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질문상 쉬는 시간에 답변 드릴게요. 올려놓으시면 쉬는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분, 3분, 7분, 10분이에요. 하고 질문상 올려주면 쉬는 시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